자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첫 TV토론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죠 헤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지명 이후에 상대 후보와의 첫 TV토론이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새로운 상대를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양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 양쪽 입장 모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아주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토론에서 완전히 그냥 낙다운 시켜갖고 바이든이 떨어져 나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토론 자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백전노장 노란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오늘 저녁의 토론 방식을 약간의 전망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녁의 토론을 보실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미리 아시면 토론을 볼 때 이해도 빠르고 훨씬 재미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재미있는 거니까요 우선 이 토론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토론이 두 사람 간에 어쩌면 일단 처음인데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 선거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토론이 한 번 더 있기에는 양측이 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늘 토론을 보고 딱 결정해야 하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TV 토론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 LA 기준으로는 저녁 6시 그리고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90분간 진행됩니다 토론 진행은 ABC 뉴스의 간판 앵커 데이빗 뮤어라는 앵커 그리고 여자는 린지 데이비스가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지난 6월 바이든 트럼프 토론 때처럼 청중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간 조금 청중 없이 하니까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한 1, 20분 지나면서 토론이 12개 진행되면 어떤 면에서는 청중이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에서 중간에 야유가 나온다든지 박수가 나온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가끔 좀 방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청중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 개최 장소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인 경업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립니다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토론 규칙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토론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립니다 우선 그 각 후보의 모두 발언 시작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모두 발언 없앴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번 토론 때 기억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모두 발언 없었는데 근데 그때는 두 사람이 악수도 나누지 않은 채 토론을 막 그냥 시작해버렸어요 이번에도 그 악수를 하니 많이 그런 게 어떤 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악수도 안 하고 바로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최소한 우리 악수 정도는 하자라고 양책이 합의했다거나 아니면 TV방송사에서 그래도 두 분 악수는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몰라요 이제 지켜봐야 돼요 과연 악수하고 시작할지 그냥 바로 시작할지 일단 모두 발언은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토론이 시작되면요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진행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시작하면 바로 사회자가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질문회는 이제부터 이제 규칙이 시작됩니다 질문회는 두 후보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 두 후보가 2분씩 2분씩 답변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한 번씩 답변을 마친 후에는 상대 후보의 답변에 반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라고 치면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해리스의 턴이 되겠죠 해리스 턴이 됐어요 해리스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2분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가 답변을 했어 이쪽에서 또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반박을 했어요 자 거기 반박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두 후보에게 후속 설명이나 해명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그때는 이제 1분이 더 부여됩니다 필요할 때 아 네 이 반박에 대한 반박을 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회자가 허가를 하는데 그때는 1분 1분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2분 그 다음에 1분 후보들은 이제 서로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권한은 전적으로 진행자에게만 부여됐다 라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끼어들지 못하도록 상대 발언 시간에는 어떻게 된다 네 내 마이크는 꺼져 있게 된다 두 후보는 총 90분 동안에 진행되는 토론 시간 동안에 뭘 갖고 할 수 있느냐 무슨 책 자료 또는 내가 준비한 컨닝 소위 말하는 컨닝 페이퍼 이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치닝 페이퍼라고 막 그려내 치닝 시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 종이 하나 그리고 펜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딱 이렇게만 갖고 가서 1대1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누구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도 없이 온전히 1대1 백병전식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온전히 나 혼자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두 사람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우리는 이런 점을 알고 보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토론 마지막은 2분씩 마무리 발언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서 마무리 발언인데 마무리 발언도 누가 먼저 할 수 있고 누가 정말 맨 마지막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그야말로 마무리로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쪽에 조금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맨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발언을 하고 나면 그 기억이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대세에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참 그리고요 이제 앞서 상대방 발언 시에 내 마이크는 꺼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당초 이 해리스 캠프 쪽은요 이 마이크 음소거 규칙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언할 때 내 마이크는 끄는 거 그 음소거 규칙 없이 그냥 90분 내내 서로 계속 켜놓고 하자 그게 이제 유리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토론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는 이제 마이크 다 90분 내내 켜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사회자의 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할 때 계속 끼어들고 심지어는 사회자가 말을 할 때도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고 막 그래서 좀 토론의 흐름을 끊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층에게는 역시 어그레시브해서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층 그리고 마음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이게 좀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무대보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대선 승패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이후에 그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도 90분 내내 마이크 켜놓고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를 계속 자극하면 나중에 이제 막 분을 참지 못하는 트럼프가 계속 껴들고 막 룰을 깨고 막 이러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마이크 상대방이 끄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또 혹시 그런데 헤리스 부통령 측은 그런데 결국 마이크를 계속 켜서 하자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요청을 거둬드렸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그런 걸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해서 토론 참여를 거부할 것을 우려해서 결국 헤리스 측이 알겠습니다 마이크 상대방 말할 때 꺼있는 거 음소거 규칙 오케이 해서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마이크 문제는 결정됐지만 단 예외는 있습니다 자 이 예외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최 측인 TV방송사에서 봤을 때 이 후보 간에 두 후보 간에 어떤 뚜렷한 언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때는 주최 측 판단에 따라서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 발언을 지속해서 방해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또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계속 떠들면서 막 하면 시청자 귀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토론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말하는데 너무 심하게 막 껴들면서 방해를 놓으면 사회자가 현장에서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TV를 볼 때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들리더라도 하지만 좀 크게 얘기하고 껴들면 어느 정도는 들리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자가 그 부분은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사회자가 봤을 때 이건 뭐 심하게 서로 방해하고 그런게 아니라 이 이슈는 둘이 살짝 디베이트를 좀 더 할 수 있게 좀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딱 켜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사회자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외 규정이 과연 90분 토론 동안에 몇 번이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TV 토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요 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그 후보가 한 발언 내용이 시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자들은 현장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었다면 기자들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그 내용을 기사로 보도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규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자 다음 토론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토론의 주제 이거는 사실 ABC 방송사가 이번 토론을 앞두고 토론 주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요 주제로 올라올지는 예상하기가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 이전부터 계속 내세워온 검사대 범죄자라는 구도를 계속 부각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낙태권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 또 물가 문제 이민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서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주제에 대해서는 그 방송사가 미리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다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선 토론은요 내일 이 시간에 나온 내용, 발언 내용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상세히 묶어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토론 이후에 추가 대선 후보 토론 있을 것인가? 네 아직 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오늘 토론 외에도 이달 중에 한두 차례 더 추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해리스 캠프 측은 아니다 이달에 했는데 뭘 또 해 그래서 다음 달 중에 한 차례 추가 토론 정도는 나도 우리 동의한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만은 양측 간에 또 이제 그 룰이라 이런 걸 놓고 양측 간에 기싸움이 좀 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 문제도 이번에는 상대방이 말할 때 마이크 끄는 그런 룰로 했지만 다음에 토론할 때는 트럼프 측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 뭐 토론 더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토론할 때는 90분 내내 마이크 두 개 다 켜놓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또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토론하기 싫으니까 토론하기가 두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런 저런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기싸움이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토론이 어쩌면 결국 합의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오늘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오늘 저녁 토론을 열심히 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번 외로 궁금한 점 바로 부통령 후보의 토론인데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드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위원은 다음 달 1일 토론회를 갔습니다 다음 달 1일 CBS TV 주최로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회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며칠 전에 그 전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토론회 재미있게 잘 보시고요 또 내일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잘 정리해서 드시기 쉽게 이렇게 드시기 쉽게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만나기를 약속드리고 자 몇 가지 뉴스를 좀 더 추려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LA를 비롯한 서부지역의 폭염, 산불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나 루이제나 이쪽에 지금 날씨 괜찮으시죠? 예 그런데 조만간 며칠 후에 또 허리케인이 하나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 일단 지금 LA를 비롯한 서부지역은 폭염과 산불로 아주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동부지역은 미국의 남동부지역은 열대성 폭풍이 지금 발달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어제 말씀드렸죠? 유명한 관광지, 스키장도 있고 한 곳 빅베어 스키장 가는 그 길목인 러닝 스프링스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5일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의도 면적의 거의 한 20배 가까이 어제 기록으로는 한 19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한 21배 정도 넘는 여의도에 무려 21배 넘는 정도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1700여 명의 소방인력이 현장에 투입돼서 분투 중에 있는데요 현재 화재 진압률은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산불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초기에 보면 산불이 발생해서 4일, 5일 동안 엄청난 위력으로 산불이 번져나가고 있고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면 안타깝게 화재 진압률이 3%, 4%밖에 안 된다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화재가 발생한 지 4일, 5일이 됐는데 3%밖에 진압을 못했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산불이라는 게 그럽니다 처음 발생하면 그거를 사실 산불을 다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맞불 작전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딱 봐서 이거를 다 진압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산불이 이 정도는 탈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고 그 밖에서 나무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맞불 작전을 논다든지 해서 불과 불이 만나서 꺼지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헬기로 화학물질을 뿌려서 끄는 것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엔 한 4일, 5일, 맥시멈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화재 진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30%, 40%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60, 70%로 쫙 진압률이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진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초기에는 더디다가 마지막에 60, 70%는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하루 이틀은 잔불 정리하면서 끝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LA 인근 샌버나디노 3만 6천여 개의 주택과 건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샌버나디노라는 데는 한인들도 많이 사세요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고 동네 고 동네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긴 제가 알기로는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빈 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뉴스를 접하실 때 이런저런 일로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연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 직후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갈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이 신속하게 배치되고 각종 예산 지원이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뉴스를 접하실 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과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70마일 정도 올라가면 클리어레이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클리어레이크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에 산불이 발생해서 30채 건조물과 차량 한 40여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다음의 관광도시가 리노라는 곳이죠 리노 인근의 와슈 카운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이 지역에도 네바다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와슈 카운티 리노 인근 그 산불로 인해서 인근 주민은 무려 한 2만 명 정도가 현재 대피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어진 상태이고요 피해가 적지 않죠 이 화재 역시 고온건조한 날씨에 더해서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이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역시 진화율이 5%도 안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말쯤으로 가면 진화율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LA나 네바다 지역은 그렇고 텍사스 그리고 그 넘어서는 루이제나주 있죠 소위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죠 미국의 남동부 지역은 이제 허리케인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남동부 멕시코만 상공에서는 열대성 폭풍 프렌신이라는 열대성 폭풍이 지금 발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대성 폭풍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동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접근을 내륙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아마 허리케인 규모로 커졌을 것으로 지금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대성 폭풍 프렌신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텍사스 주 남쪽 걸프 연안에 다가선 뒤에 이틀쯤 후에는 허리케인급으로 지금 격상이 돼서 덩치가 커져서 루이제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은 어제 루이제나 남동부 전역에 이미 허리케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가 가장 낮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주의보 대신에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주의보 열대성 폭풍 프렌신이 강풍을 몰고 오면서 루이제나를 포함해서 미시시피 남부와 텍사스 남동부 해안 지역에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돌발성 폭우를 발생시켜서 일부 지역에는 갑자기 갑자기 이제 큰 양의 많은 양의 막 소나기 같은 게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짧은 시간 내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넘치는 거죠 물이 그래서 플라우드, 콩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남쪽, 이쪽 지역 그런 점이 지금 현재 주의가 발령됐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에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이 댓글 보내주실 때 어제도 그랬고요 날씨 굉장히 좋다고 아침 기온이 60도대 후반 그리고 낮 기온도 한 80도대 초중반 이 정도면 괜찮은 날씨죠 텍사스가 그런 날씨다라고 댓글을 보내주신 걸 보고 저도 날씨 참 좋구나 다들 좋으시겠네 라고 안심을 했는데 사실 지난달에 비교적 그쪽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평년에 비해서 폭풍우가 좀 다소 잠잠했던 그쪽 지역에 이제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 라고 기상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죠 텍사스 등지에 최근에 며칠간 날씨가 좀 좋았는데 허리케인 프렌신이 어떤 위력으로 덩치가 커져서 나타나게 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좀 감안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 허리케인 이라는 게요 마치 그 솜사탕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그 자연 농원 뭐 이렇게 놀이공원 이런게 놀러가면 솜사탕 아저씨가 팔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 집어넣는데 이게 막 돌면서 그 안에서 솜사탕이 좀 커졌다가 더 커졌다가 막 이만한 솜사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열대성 폭풍우가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이게 돌면서 이동을 점점 하면서 점점점 그 규모와 위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륙을 그렇게 커지면서 내륙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 기상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 규모가 커지는 속도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이제 이동하다가 스스로 소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보다는 이동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더 커지는 그런 허리케인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번 주말쯤 내륙으로 이제 통과할 것 같은데 텍사스주 남동부 또 미시시피주 남쪽 미시시피강 남쪽 루이제나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뭔가요? 애플보다는 아무래도 삼성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애플 당하고 있어요 애플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형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모델 넘버는 16입니다 벌써 시리즈가 16번째 시리즈예요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이폰 16 시리즈는요 모델이 4개입니다 가장 기본형이 6.1인치형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6.7인치형 플러스 모델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와는 관계없이 조금 고급형으로 가서 고급 모델 6.3인치형 프로라고 하죠 아이폰 프로 그리고 이제 6.9인치형 프로 맥스 이게 제일 비싼 건데 그렇게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는 지난해와 같지만 고급형인 프로와 프로 맥스는 디스플레이가 지난해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아이폰 기본 모델은요 스탠다드형은 799달러 플러스는 899달러 그리고 이제 약간 고급형이라고 하는 아이폰 프로는 999달러 프로 맥스는 1199달러부터 1199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아이폰에는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탑재됩니다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급하게 막 날려쓴 그런 메모를 AI가 다듬어서 아주 세련된 초대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장을 만들려고 할 때 막 좀 대충 우리가 뭐 세련되게 그걸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초대장을 만들고 싶어서 대충 막 써서 이걸 아이폰에 있는 AI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주 세련된 프로페셔널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해서 넣어달라면 넣어주기도 하고 독창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말로 막 설명하면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하고 또 번역을 해주는 것은 당근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진 가운데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진을 찾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친구 누구랑 어디 가서 찍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그거를 말로 어떤 기억나는 묘사를 이제 말이 아니죠 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면 그걸 찾아줍니다 내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랜드 캐니안에 가서 내 친구 뭐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누구랑 이렇게 찍었고 옷은 뭘 입은 것 같고 대충 그런 걸 몇 가지만 좀 기억을 나는 걸 해주면 타락해서 찾아준다는 것이죠 AI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아니면 못하는 그런 기능 그게 이제 이번에 아이폰 16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박스 이메일 이메일박스를 빠르게 자기가 읽고 요약번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임박한 약속 스케줄 같은 거가 있다면 그 중요한 내용은 그 아이폰 모니터 가장 상단에 탁 해서 표시를 해 주기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애플의 그 음성 비서 있죠 시리 이 시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뭘 명령을 할 때 중간에 말이 좀 끊겨도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해서 답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AI가 있고 또 사용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도 단계별 방법도 어떻게 어떻게 질문하는 게 더 유용하다 그러면 내가 더 정확한 방법을 말해 정확한 답을 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 그 애플 AI 기능인 인텔리전스라는 그 기능은요 일단 지금은 영어로만 우선 제공됩니다 지금 뭐 이제 이번에 가서 사면 16 시리즈 16 그런데 이제 내년에 다른 언어가 제공됩니다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가 내년에 지원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한국어는 그런데 이제 애플 측에서 한국어로 제공될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애플은요 한국을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억지로 막 넣으려고 노력 안해요 왜? 그 애플이 아이폰이 전 세계에서 다 1위를 점유하면서 매출을 선점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삼성 갤럭시한테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아이폰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 미주 한인 때문에 넣는다라기보다도 한국에 있는 한국 구매자들 때문에 넣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구매자의 어떤 비중이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봐서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제공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하튼 그 새 아이폰은요 오는 13일부터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등등 59개 나라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그리고 사전 주문을 못했을 경우에 매장 가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20일부터는 매장 가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 갤럭시를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자녀분들은 또 거의 다 애플 아이폰 쓸 겁니다 나는 삼성폰이어도 삼성폰이어도 자녀들이 쓰는 아이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간단한 기능과 가격을 좀 아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내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대선토론 잘 즐기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아주 모국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일정 우선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관광과 함께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